상습지각 제보를 받았다고 감사를 하니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나가라 라고 하는데 엊그제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모 의원이 존경하냐까지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안 나가니까 감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여당 쪽이 참 어찌 보면 영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직권남용이 아시다시피 권한 있는 사람이 나가라 했을 때 직권남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사권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이라든지 총리가 인사권이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그런데 보면 이제 사실상 권한이 있는데 압력은 되는데 법적 권한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 거라서 언론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현재 법으로는 어쨌든 지금 판례상으로는 직권남용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원도 나와 가지고 뭐 직권남용은 안 됩니다. 권한 법 밖이에요 이러는 건데 참 이거는 이제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조 오면 임기 있는데 왜 나가라 그래요? 임기대로 해야죠. 안 나가니까 이제 압박하는 거죠.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이제 수사 동원하고 뻔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언론에 공개하고 아마 이제 지금 뭐 출근시간 이런 게 아마 이제 언론에 공개되겠죠. 좀 있으면. 그러면서 망신주기해서 이제 나가게 만드는. 그런데 대통령은요?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지각한데 아침에 지각 어디 하면 아침 일정 그냥 취소해버리잖아. 이런 공무원 보셨습니까? 그런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아까 제가 말을 인권위원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지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몇 건을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망신주기를 하겠다. 일정 쫙 까고. 그러겠죠. 출근식. 왜냐하면 뭐 이게 출퇴근 찍는 게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걸 이제 쭉 공개하면서 이제 망신주기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이런 거에 나서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이제 참 서글픈 거죠. 감사원이라는 게 이제 공직이나 아니면 이런데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찍어내기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신상 털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무슨 법인카드 이런 것도 아니라 저는 뭐 출퇴근 이런 걸로 또 감사한다는 것도. 무슨 사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이라는 게 꼭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의도 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라서 일반 뭐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들처럼 출퇴근 딱 정해놓고 근무 시간에 따라서 뭐 급여를 받고 그런 직책이 아니거든요. 정무직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뭐 감사원장도 한 번 보시라고 그러죠. 감사원장도 출퇴근 잘하나 시간에 맞춰서. 있잖아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의원이 우리를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출근을 열심히 하면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 자리가 찾아가서 일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많잖아요. 출근을 하고 말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자리 비워놓고 그냥 기강히 서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 공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하고 8시에 퇴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일도 많고 사람 만나는데 일일이 그거를 또 뭐 회사에 신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정도 되면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 만날 일이 많죠. 그거를 또 다 뭐 총무과나 이런 데다 보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전문직이거나 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하죠. 문제가 돼요. 출퇴근 문제가 되는데.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기관의 장을 출퇴근 시간 갖고 감사한다. 기상천외. 자 뭐 어찌 보면 이제 하도 이제 걸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장차관 워크숍 할 때 술 돌리는 사람 어때요? 그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맘대로 하고요. 업무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그리고 장관 독대 같은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장관을 독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서 전체가 보통은 그렇죠.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지휘와 또 재가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단 장관 들어가서 혼자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왕조 시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원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나중에는 거기서 나온 것 같고 고발하고 고발하면 또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하고 이럴 텐데 권익위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국민권익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민원 같은 걸 제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걸 취소됐거나 아니면 거태로 처벌을 받거나 이러면 이의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또 민원 제기 우리가 청와대나 신문고나 예전에 같은 거 하면 다 권익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의 사성원, 법원에 가는 건 아니고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자리인데 저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권익위가 이렇게 무슨 큰 뭐가 된 적이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방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송 장악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익위에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슈킹을 시작할 때 권익위로 제보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좀 마사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권익위를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